저희는 하와이에 출발합니다. 하와이에 부착했습니다. George Drojan Lecture BNK historians 레 spend 바펀 Φ innoc distance BNKで彼将の選考 最高的一点 BNK 썸의 승리. BNK 썸은 1라운드. 4승 1패로 공동 1위로 1라운드를 마칩니다. 박지원 감독이 뿐만 아니라 WKBL 여성감독 최다연승인 4연승을 기록했는데 여러가지로 대단한 기록을 남긴 날이고. BNK가 6연승 기록을 합니다. 네 정말 뜨거웠던 분위기를.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충족되고 있어서 좀 뿌듯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 네 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나요? 지금 이대로 계속 좋은 기운만 올 한 해 계속 받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가져가고. 좀 새해에도 좀 더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요. 네. 네. 저도 마무리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때 마무리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개인적으로 우승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하고 싶은 생각. 그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플레이오프가 목표지만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 1년 진짜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올해는 진짜 플레이오프도 진짜 가고 하와이도 갔다 오고 다시 또 시작하는 시즌 준비도 하면서 좀 새롭게 시즌을 맞이하니까 또 이번에도 플레이오프 갈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팀이 좀 많이 좋아진 거를 느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남은 한 달 동안 남은 경기 다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한 해의 마무리요? 항상 저는 근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항상 시즌이었어가지고 한 해가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남은 시즌을 잘 치러야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년. 이거 올 시즌 먹어야겠네. 1월 1일 승리했네요. 챔프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지금 잘해왔듯이 남은 22년도 한 달도 좀 알차게 잘했던 것처럼 계속 꾸준히 잘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개인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항상 건강하기. 뭐 양반이? 처음 이렇게 BNK에 와서 제주도 전주훈련 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만큼 또 재밌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적응을 다 해서 언니들도 애들도 다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서 지금은 행복해요. 팀 성적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올해요?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몸을 좀 더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게임을 뛰게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내년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게임을 좀 뛰고 싶고요. 그리고 농구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국영수는 뭐 하합이요? 하합이요? 일단은 정말 국영수는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배구 일단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작년보다는 더 좋아져가지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확실히 기분은 정말 쬐집니다. 기분이 쬐져. 일단 최대한 순위가 상위선이 있어야 그런 휴일 기간에도 만편히 공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개입이라도 주입되었죠. 개인 사이 세워볼게요. 앞머리 잘랐네요. 맞아요.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왜요? 너무 잘나가지. 그리고 내년에 이쪽 머리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으니까 남은 한 달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웃으면 좋잖아요. 제가 내년에는 22살이 되는데 그래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성장한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그러니까요. 저 19살에 완전 벌써 22살. 그러니까요. 같이 하시네요. 나 했었어요? 해봐 어디 한번. 아 저렇게. 진짜 끼리끼리 노시네. 6연승 한 것도 연습이 B시즌 때 잘 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니들도 작년보다 더 몸이 올라가고 호흡도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겨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남은 게임 기분 좋게 계속 이겼으면 좋겠고요. 12월에 남은 경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요? 딱히 없고 그런 거 생각해두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Q. 바르는데 오늘 발랐는 거 여기가 건조해졌네 립밤 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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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